자, 그 다음 여자 5, 6학년부. 네, 권예슬 선수, 정하담 선수. 자, 기록상으로는 권예슬 선수가 좀 더 빨랐는데요. 자, 블루코스에 권예슬 선수가 먼저 들어올지, 아니면 정하담 선수가 역전할지. 아, 현재 권예슬 선수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네, 아니요. 정하담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네, 권예슬 선수, 정하담 선수. 누가 먼저 내려올지? 자, 정하담 선수가 거의 따라왔고요. 자, 결과적으로. 결과는. 어, 이건 모르겠네요, 이거는. 권예슬 선수가 살짝 앞서인 것 같은데. 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네, 두 선수 모두 좋아하는 거죠. 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 정하담 선수가. 정하담 선수가 따라왔어요. 0.02초 차이로 정하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0.02초.